아, 이렇게 자꾸 나온다고 ㅆㄴㅆ이 너, 아니 뭐? 큰일 납니다. 잘못하면 죽습니다. 똑바로 앉아. 입냄새 ㅆㄴ 아빠가 이를 몇 번을 닦았는데 입냄새가 난다고 자꾸... 아니, 진짜 그래서 그래. 아빠, 여기 아프대. 아빠, 여기 아프대. 이렇게 구부려. 이걸 구부리라고, 그거를. 오히려 저런 거를 더 안 해주셔야 되는 거야. 어머니 표정. 아빠가 상관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집에 그냥 계속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돈을... 돈 벌으라고? 영원히 아예 없는 입지에 완전히 사라지게 그냥. 잘못하면 편 가리기가 됩니다. 양육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... 그런 게 바로 아빠 마음이야.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만든 게 아닌가. 진짜...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금쪽이한테 도움이 안 되죠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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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